우쭈쭈 우쭈쭈 그래된 수쭈피에 출발할까 하는데 깜짝이야 난 변태인 줄 알았네 마르코 선수 대초군의 공격인데 말이죠 우리 심판에게 향하는 윤식 선수의 블록킹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되게 제 이름이 재성이라 죄송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난 떨어지는 줄 알았네 부담 조심하세요 삼성화재 공격인데 잘 맞춰 올라가는데 잠깐만요 이게 말이죠 한 선수에게 향하는 곽성석 선수의 리시브인데 이건 뭐 곽성석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어 왜 뭐 똑바로 달라고 아니지 한 선수 선수도 잘못한 게 있지 그래 맞아 내가 봤을 때 너도 잘못한 게 있어 어쨌거나 어쨌거나 슛빛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공격입니다 어허 호흡놈 호흡이 맞지 않았어 호흡이 맞지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정규리그 우승 확정짓고 통합 우승 하나요 삼성화재 공격입니다 여기서 그냥 페인트 황동일의 멋진 페인트 봤어? 봤어? 나 페인트 하는 거 봤어? 야 나도 몰랐어 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진 않아 어우 깜짝이야 한국전력의 스파이크 리시브 1 아 2 마지막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3단 리시브 콤보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 카드 선수들의 몸을 불사르는 수비 이 정도면 뭐 3단으로 3명 다 뭐 그레이 드려야 되겠죠? 슈퍼 그레이 드릴게요 삼성화재 공격인데 이것도 잠깐만 어떻게 올라왔지? 저기 밑에서 올라왔는데 누가 선로로 올렸나? 어떻게 올라왔지? 아 조재형 선수 발로 올렸구나 발로 발디그 조꾸도 참 잘하시겠어요 그지? 하지만 그리고 득점까지 이뤄냈어 그럼 뭐다? 조재형 선수 슈퍼 그레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발재가는 이 선수를 따라올 수 없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할 말을 잊었어요 그지? 마르코 페이라 선수의 발디그 와 진짜 이거 이게 진정한 발디그죠 마르코 선수 슈퍼 그레이 드리겠습니다 이상형분들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